안녕하세요. 걸어다니는 인간과 백이 성격이 꼬여서 그런지 모든 것에 시비를 털고 싶고 헐뜯고 싶은 안입고운 유튜버 김알파카입니다. 많이 고쳤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평생 짊어지고 가야할 고질병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만 그런 거 아니고 니들도 그런 거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영상 보세요. 나빼고 잘 사는 느낌 나만 빼고 다 행복한 느낌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올렸던 영상이 있거든요. 나랑 비슷했던 사람이 이제는 나보다 더 잘 나갈 때 훨씬 잘 나갈 때 제가 못난 인간이긴 하지만 제 주변에도 나같이 못난 애들 투성이잖아요. 유유상적은 사이언스니까 근데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중요한 매 순간순간마다 그러니까 진학 취업 결혼 뭐 이런 중요 포인트마다 나보다 별 잘난 것도 없는 애들이 잘 풀리고 나는 일이 더럽게 풀리고 이런 점을 느꼈어요. 실제로도 그랬고 그러니까 나만 빼고 다 그럭저럭 잘 살더라. 혹시나 지금의 저를 보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성공한 거 아닌가 잘 먹고 잘 살지 않나 하실 분들이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유튜버로서는 그냥 뭐 밥은 먹는 정도 누구처럼 막 명품 사고 외제차 끌고 이 정도로는 못 봅니다. 어설프게나마 인지도라는 게 있지만 그마저 있는 인지도에 비하면은 아 먹고 사는 수준이 짜죠. 사람들이 제가 몸테크하고 짠테크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제 수준에 맞게 사는 거예요. 대충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어떤 새끼가 유튜브 구독자 10만 찍으면은 천만원 번다고 했어요? 내 천만원 어디 갔어? 그래도 이제 다행인 점은 제 인생을 점검해 봤을 때 그나마 지금 현재가 풍요롭고 평화롭고 여유 넘치는 상태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이 제일 잘 사는 건 맞아요? 제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진짜 소나무 같았어요. 푸른 소나무 같이 한결같이 찌즐하고 궁상 맞고 뒤처져 있고 그랬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영양 불균형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제가 또래보다 키가 작았고요. 100미터 달리기를 해도 늘 뒤에서 뒤에서 달렸고 또 취직도 늦게 했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제 동기보다 월급이 적었어요. 그래서 이유는 모르겠는데 나만 월급을 제일 적게 받고 있더라. 또 제가 어느덧 40대가 되니까 내 또래들은 이제 애들 학원비 걱정하고 그러는데 저는 결혼도 못했고 결혼을 못했으니까 애도 못 낳았고 이제는 낳을 나이도 지나버렸고 이렇게 늘 한 템포씩 두 템포씩 뒤처진 늦은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보기보다 빡대가린 아니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공부는 어느 정도는 했어요. 최상위권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가난과 방인 방치 속에서 제가 성장한 거를 감안하면은 성적은 나름 괜찮은 편이었다. 하지만 저랑 성적이 비슷했던 애들은 나름 그래도 행정구역이 서울인 대학에 진학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결론만 말하자면은 삼수를 해서 전문대를 간 꼴이 됐는데 이런 저를 가족도 조롱을 했습니다. 특히나 내 인생에 민폐를 끼치고 발목을 잡은 가족 나부랭이 중에 한 명이 유독 조롱을 하더라고요. 저의 지난 영상을 보시면은 그 시기에 있었던 일을 대충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고등학교 때부터가 인생에 있어서 되게 결정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애들은 공부하라고 엄마가 사과 깎아주고 그래도 그거 쳐먹으면서 존나 찡찡거리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 시기에 아버지라는 존재가 사라졌고 원래도 가난했거든요. 그런데 더 가난해졌고 거기에다가 IMF도 터졌습니다. 그런데 가난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밉든 곱든 아버지라는 자리가 비게 되니까 온갖 친척 나부랭이들이 와가지고 괴롭히고 업신여기고 심지어는 제가 낳지도 않은 애 똥기저귀를 갈았다고 했잖아요. 다른 애들 학원 다니고 공부할 시간에 그러니까 내가 고2, 고3 때 공짜 보모, 공짜 식모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이 회박을 났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학교 성적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때 뭐 학원을 다닐 돈도 없었고 문제집 살 돈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애가 나름 성적이 나온 거 보면은 이거는 기적 그 자체, 미라클이다. 그런데 제가 힘든 상황을 견뎌도 당시에 저는 그저 무력하고 우울한 청소년일 뿐이었잖아요. 졸업 때쯤에 정신줄을 놨다고 해야 되나? 정신줄이 끊어지면서 방구석 폐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좋아서 제수삼수지 그냥 음둔형 외톨이 같이 살았어요. 인간관계도 끊고 공부도 잘 안 했고 의욕도 없고 제가 집 밖으로도 잘 안 나갔거든요.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돼지는 게 낫는데 질긴 목숨이 끊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나름 돌파구가 필요했었나 봐요 제가. 그때 그냥 별 생각 없이 전문대에 진학을 했어요. 돌이켜보면은 그게 나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세상 밖으로 내가 나온 거니까 만약에 그때 더 집에 있었으면은 진짜로 방구석 폐인이 됐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얼떨결에 대학생이 되고 학교 다니면서 들었던 생각은 나랑 학교 성적이 비슷한 애들이 지금은 뭐 이름 되면 알만한 4년제 대학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나만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내가 그렇게 빡대가리도 아니었고 심지어 그 비슷비슷한 애들 중에서는 그래도 내가 좀 더 성적이 괜찮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뭔가 억울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너서클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었는데 무언가가 발목을 잡아서 억울하게 들어가지 못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다행인 것은 이게 길진 않았어요. 정서적인 방황이 길진 않았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주변 상황이 어떻든 간에 막판에 정신줄이 끊어진 것도 나였고 대학 진학이고 앞날이고 뭐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것도 나였고 나보다 좋은 학교에 간 애들 보면 속이 뒤틀리고 그랬는데 내가 솔직히 어떤 대학에 가고 싶었다 이런 욕망도 없었고 그냥 나 스스로 그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서울에 있는 대학 뭐 학과에 가서 어떻게 살겠다 이런 계획도 없었고 욕망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된 겁니다. 따지고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거죠. 자 이건 취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에 전문대로 졸업했거나 고졸인 친구들이 적은 월급이긴 하지만 꾸준히 일을 했고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하니까 경력이 쌓이는 거잖아요. 이게 3, 4년만 지나도 저랑은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당시에 프리터적 혹은 간헐적 일용직 노동자 생활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러고 살 동안 다른 애들은 회사에서 복지 혜택도 있고 그러니까 간간히 문화 생활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애가 계약직으로 있었는데 직원 복지 개념으로 뮤지컬을 이제 공짜로 볼 수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한 번 따라가서 본 적이 있었죠. 옛날에도 뮤지컬 표값이 엄청 비쌌거든요. 내가 뭐 열심히 일해서 볼라면 볼 수도 있었지만 제 씀씀이 제 수입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과분한 것인데 얘도 마찬가지지만 직장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진 거잖아요. 그런 직원 복지 혜택이 그걸 보면 나만 빼고 다들 직장 생활에 적응을 잘 하고 있고 여유 있게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실제로도 그랬고 그러니까 나만 소외받았고 나만 저주받았고 당신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죠. 참 또 일이 더럽게 안 풀린다. 마가 꼈다. 나도 다른 애들처럼 직장에 적응을 잘 했으면 좋겠다 싶었지만 솔직히 저의 진심은 그렇지 않았다. 저는 직장에 적응하기가 싫었고 회사 사람들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싶지도 않았고 내 업무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못하겠고 하기도 싫고 여기서 증발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공간이 너무 싫었어요. 너무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정신 상태에서 출근한 사람이 어떻게 일을 빨리 배우고 잘하고 사장님이 예쁘게 봐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직장 생활에 실패를 했던 거죠. 제가 뭐 시킨 일을 안 하거나 근태가 나쁜 건 아니었는데 일이 늘질 않아요. 그 장소에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너무 괴로웠거든요. 나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냥 괴로웠어요.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도 여러 번 옮겼는데 이게 고쳐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바라는 대로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직장이 다니기 싫었고 너무 싫고 그래서 관둔 거고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됐잖아. 그래 놓고 남들이 직장 오래 다니고 경력 생긴 걸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죠. 결혼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결혼 잘 안 하는데 제 또래는 이제 대부분이 결혼해서 애 낳고 살잖아요. 그렇게 안정적으로 사는 거를 보면 또 내가 아니꼽지 유별나게 나만 불행하게 사는 것 같고 저주받은 것 같고 막 행복을 뺏긴 것 같고 누구한테 하지만 이것도 내가 원하던 바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저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듯 싶습니다. 남녀가 만나는데 물론 일시적인 만남도 있겠지만은 3개월 이상 연애를 한다고 치면은 상대방에게 애정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이여야 그렇게 만나야 되는 건데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호감은 없었고 남자가 만나자고 하면 그래? 뭐 만나지 뭐? 뭐 얼굴 토 나올 정도는 아니네? 뭐 만나지 뭐 손해보는 거 아니니까? 매사에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는 남자도 되게 사랑하는 남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감정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뭐 열렬한 사람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런 거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그럭저럭 만날 만한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크게 애정이 없어도 그 관계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굴 만나도 똑같으니까. 근데 문제는 상대방도 시간이 지나면 그걸 알게 됩니다. 내가 뭐 바람을 피우거나 쌀쌀맞게 굴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것이 어떤 남녀간의 애정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 그것에 불과하구나를 상대방도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길게 안 가죠. 헤어질 때도 그래 헤어져? 마음대로? 오케이? 그래서 막 헤어진 남자가 막 보고 싶고 뭐 연락하고 싶고 그런 게 지금까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아 나 이것이 사랑인가 했는데 이 여자에게는 뭔가 견고한 철벽이 있구나. 근데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미래를 의논하고 내가 절실하지 않은 상대방인데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할 수 없죠. 매사 이런 식이니까 남자도 어디서 똥파리 같은 것들만 더럽게 꼬이더라고요. 소식적에 제가 쓰레기들 많이 만나고 다녔습니다. 또 남자 입장에서도 진지하게 연애할 여자도 아니고 결혼할 여자도 아니니까 당연히 그냥 그렇게 만나는 거죠. 가볍게 순정을 바칠 필요가 없다. 이러느라고 이런 쓰잘데기 없는 애들 만나느라고 제가 좋은 남자를 만날 시간을 빼앗겼고 결국에는 결혼을 못했죠. 제가 30대 들어서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뭐 지금까지 만나고 있어요. 10년 넘게 만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결혼 생각이 없어요. 상대방이 결혼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혼인신고 언제 하냐고 물어보는데 아직도 생각이 없습니다. 만약에 시안부 판정을 받으면 그때 그래 돌장을 찍고 그러니까 저는 결혼할 생각이 20대에도 30대에도 40대에도 없어요. 결혼 생각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 건데 또 남들 결혼해서 잘 사는 거는 또 안 있고 와 좀 웃기죠. 제가 좀 많이 웃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선택해서 결혼을 안 한 것이고 선택해서 애를 안 낳은 것인데 마치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를 비극으로 모은 것처럼 비련의 여주인공 행세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마다 다들 잘 사는데 나만 소외된 것 같고 나만 비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뤄졌다. 비극도 나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잘 풀린 사람들을 식이질토하고 욕하고 중상물약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된 것이고 나의 불행도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좋은 쪽으로 선택한 사람은 좋게 된 것이고 나쁜 쪽으로 선택한 사람은 나쁘게 되는 아주 단순한 이치였던 거죠. 하지만 자기 선택, 자기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잘된 놈들을 보면 배알이 꼴리고 속이 뒤틀리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도 나보다 더 잘나가고 조회수 많이 나오는 이 유튜브 새끼들 아 나 보면 배알이 꼴리고 트집 잡고 싶고 그렇단 말이죠. 이럴 때 나 스스로를 이제 달래보는 방법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직장 다니기 싫어서 직장 생활에 실패했던 것이고 결혼하기 싫어서 결혼을 못했어요. 애 낳기 싫어서 애를 못 낳았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세상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어요. 그렇다면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게 생겼을 때 그게 나중에 이뤄진다는 뜻 아닐까요? 원하는 게 내가 지금까지 없어서 문제였지 살아오면서 따지고 보면 작은 거든 큰 거든 제가 원했던 것들은 잔잔바리로 다 이뤘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는 재봉틀을 갖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었어요. 그때 학교 다닐 때라서 그런데 장학금을 받았어. 장학금 받은 걸로 샀어요. 그런 식으로 희한하게 내가 원하는 거는 다 가졌어요. 진짜로 유튜브도 그래요. 유튜브로 제가 돈 벌고 싶었거든요. 그런 돈이 진짜 돈 벌잖아요. 따지고 보면 썩 괜찮은 인생 아닌가.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진심으로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타인의 욕망이 아니라 아니면 사회에서 주입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 그 진심만 이루어지더라. 이겁니다. 제가 뭐 중년 이후로 팔자 핀 건지 모르겠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직장 다니는 걸 그렇게 싫어하더니 지금 사업해서 먹고 살고 있죠. 되게 잘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망하지 않고 먹고 살고 있고 내가 개인 사업을 해서 비록 일을 많이 할 자유밖에 없지만 그래도 직장 생활하면 꼴보기 싫은 인간들이 있잖아요. 아 존나 죽여버리고 싶은 인간들 안 봐도 되니까 너무 행복하고 스트레스가 없어. 인간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거의 제로라고 할 수 있고요. 내가 문제지 내가. 그리고 제가 사람 대하는 거를 꺼리더니 지금은 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진짜 세상이 좋아져서 방구석에서도 충분히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저 말고도 많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책 팔아먹으려고 강의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개수작 부리는 거다 했는데 정작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제가 2020년도부터 계속 방구석 사업자로 일을 하고 있어요. 잠깐 언급했었던 것처럼 유튜브도 내가 유튜브로 의미 있는 수익을 얻고야 말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니까 내가 그것을 원하니까 진짜로 지금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 유튜버만큼은 아닌데 되긴 되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나의 내면이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듣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내가 캐치해야 된다. 여러분들 제가 농담 삼아서 방송 중에 긍정화권 외쳤잖아요. 나는 100억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미 됐다. 등기 쳤다. 이미. 이런 바보 짓을 왜 하는지 내가 이제 알겠어요.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내서 계속 주의 환기를 시키면서 마음을 다잡는 행위더라. 이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긍정화권 100번씩 외치고 그러지 않고요. 님들도 하거나 말거나 내 알바 아닙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허무맹랑한 거 아니면 이게 생각보다 꽤 효과가 있는 거더라.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특히나 저처럼 매사에 회의적이고 염세적인 사람이라면 말이죠. 또 목표가 없는 사람. 그렇게 나의 원하는 바가 그 원대하게 클 필요는 없어요. 진짜 사소한 것들. 사소한 거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사실 남하고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고 안 입고 온 마음이 생기는 거는 솔직히 이게 쉽진 않습니다. 이거를 극복하는 게 남의 인생이 신경 끌고 사세요. 이러기에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은 비교의 연속이거든요. 마트에 가서 요플레를 사더라도 한 두 개 정도 덤이 붙어있는 거 사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비교하고 그런 거를 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타인과의 비교로 자기가 너무 정신이 피폐해지고 괴롭다면 제가 오늘 한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원했던 건 세상에서 다 이뤄주지 않았냐. 본인의 어리석은 선택까지 다 이뤄줬습니다. 지팔짓권 아시죠? 과거에는 진짜 세상을 모르고 철이 없어가지고 내가 병신 같은 선택하고 병신같이 판단하고 내가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그랬던 거죠. 우린 다 어렸을 때 그렇게 한심했으니까 근데 요거를 내가 나이 먹고 뒤늦게라도 깨달았으면 앞으로는 올바른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막 사생팬처럼 남 사는 거 훔쳐보고 배알골리 시간에 과연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것을 파악하는데 시간을 쓰는 게 낫다. 저는 사람들하고 부대끼는 거 정말 싫어하고 막 친해지고 교류하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집에 있는 거를 좋아해요.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더 파볼 생각이에요. 뭐가 됐든 간에 제가 요즘에 아 돈을 더 벌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들어서 다른 사업이라든지 외부 활동을 해야 되나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막상 하려고 보니까 시작부터 스트레스예요. 그거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이제부터 그냥 저는 제가 추구하는 방식대로 살아야겠다. 꼴리는 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꿨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또 이것도 내 선택이니까 내가 원하는 거였으니까. 저는 제가 원한 거니까 원하는 대로 될 거예요. 자 오늘도 하나마나한 쓰레기 같은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